라는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저의 노래는 I'm a friend I'm your friend I'm your friend 일단 이 중단은 안무가 있어요 그럼 같이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럼 중단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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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가 여러분과 함께 자 우리 춘강생님 휘인님께서 휘인님께서 알려드릴 겁니다 휘인님께서 자 노래 불러주시면 알려드릴게요 네, 네, 최고 따라오시면 돼요 1, 2, 3 I'm your friend Your friend 내고 I'm your friend Your friend 오우 간단하죠? 쉽죠? 간단하 자 이따가 또 노래를 쓰시면 안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잠깐 최고 계시옵다가 무강 지고 모호 부탁드려요 자 그럼 지금 안 하신다고 앉는 거 같아요 하하하하 맞아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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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우리 빨리 시어라 함께 좋아하던 게 가락 누린 뭔가에 홀린 듯이 처음으로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껴 시도돼도 아주 궁금해 그대 모든 걸 알고 싶어 알면 알수록 천천히 봐줘 들어달라는 말 필요 없어서 좋은 걱정의 맘 나는 I'm in love I am a babe I think everyday 아직도 좀 모셔라 I am a babe I'll see you do 해로만 볼 수가 없어 Everybody! I'm your babe Your babe Your babe Your babe I'm your babe Your babe Your babe One more time! I'm your babe Your babe Your babe I'm your babe Your babe Your bab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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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Go Go Solar帘 보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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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랑이 내고 내게 이래 한 번 정도 짓고만 안 돼 짐 수가 없어본다 한 번도 어떤 일이야 다 찍힐 잔스레 가게 할 것 같아 하얀다 pick everyday 아직도 저 모처럼 I am a fan a fan you do 헤어나올 수가 없어 I'm your fan your fan you think your fan I'm your fan your fan you think your fan I'm your fan your fan you think your fan I'm your fan your fan you think your fan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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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fan you think your fan 이 노래가 제가 세 번째로 만든 자작곡이었는데 이 노래가 제가 세 번째로 만든 자작곡이었는데 또 작년 제 생일에 무무들에게 깜짝 선물을 해드린 곡이었어요 이번 연도에 한 번째로는 한 번째로 만든 거에요 무무들이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 너무 기쁩니다 무무들이랑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 너무 기쁩니다 이제 정말 우리 무무들과 지금 정말 같이 만나서 지금 정말 우리 무무들과 지금 정말 같이 만나서 지금 정말 너무 흥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행히나요 그래서 한국에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의 방향을 가볍게 할 수 있어요 다행히나! 다행히나! 자 부모들 즐거우셨어요? 부모들 즐거우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자 그럼 다행히나! 이번 작은 인상입니다! 회사장鍾 whether it's good 그럼 여러분 이번에 지금까지의 단력 코 beach 감독을ث Sea 그럼 macro Katy pro放 이렇게 워보 sensitivity 저희 공연에 지금 기억이 나요? 우리 무모는 왜 우리의 연출 저희 공연에 이렇게 무대를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행인 우리 모두 무모님과 같이 고맙습니다 박수 박수 덕분에 저희도 너무 신나고 재밌게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여러분들과의 관계라 그래서 우리의舞台이 더욱 더精彩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기다려주신 만큼 더 좋은 노래와 무대로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을 저희 넷다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 생각 저희도 잊지 않고 있을 테니까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저희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刻, 이분정도 정말 인정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심히 집에 돌아가시고 또 다시 볼 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 갑시다 여러분, 이곳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首先, 고맙게 오늘의光 람 자주 만나지지 못하지만 오늘 공연을 하면서 정말 저희를 너무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너무 가까이 만나서 저희는 너무 가까이 만나서 저희는 너무 가까이 만나서 저희는 너무 가까이 만나서 저희는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정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너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또, 이 FW 콘서트가 이제 10회째 마지막이잖아요 또, 이 FW 콘서트가 이제 10회째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다음에 또 멋진 콘서트로 돌아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도제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준비한 더 더精彩의舞舞,歌曲 希望 여러분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제 일단 오늘 마지막 FW 콘서트를 홍콩에서 너무너무 즐겁게 잘 마무리하고 갈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일단은 FW, 오늘의 마지막 FW 콘서트 한국의 룰흥을 너무 즐거운 기회에 굉장히 즐거운 기회에 굉장히 즐거운 기회에 그리고 또 오랜만에 많은 모 모들과 한 자리에서 무대도 즐기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지금까지도 모 모의 시간을 하죠 그리고 오늘와 함께, 함께 함께 그리고 일본를 만듬습니다 그리고 함께 함께 하셨던 영상이 공중하고 저도 그리고 다음 소통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잘 드시고 잘 드시고 이거 마지막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건강하고 잘 드시고 좋은데 또는 건강하고 일찍 감사합니다. 또, 내년에 여러분들의 폐로 찾아오겠습니다. ~~ ~~ 소리 진짜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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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ㅎㅎㅎㅎ 여기 있어요! 왜 그래요? 그래서 매일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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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은 우리에게는 나라마다 이렇게 전해주는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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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은 우리에게는 정말 강력이 되요 오늘은 홍콩에서 홍콩의 인기의 에너지를 다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오늘은 한국의 에너지의 에너지를 다 받아봅시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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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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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시작할 때까지 같이 같이 사진을 찍을게요! 준비됐어요? 여러분 준비하고 싶어요? 어떻게 찍어주세요? 이 시장실이 올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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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준비해봅시다! 네! 하나, 둘, 셋! dimensionless. 하나, 둘, 셋! 올해 짜증나 Ing-Yu! 자 이렇게 해서 2019 맘아무 콘서트인 홍콩 4시즌 FW 콘서트까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2019 맘아무 콘서트인 홍콩 4시즌 FW 진짜接近 미성이야 앞으로 멋진 모습으로 좋은 무대 좋은 노래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리고員하고 더욱 좋지 않다 지금처럼 이렇게 같이 영원히 함께 해봅시다 확실하게 그렇게 말한다 우리 인간 여기 got the same 아직은 남았어요 아직은 남았어요 아직은 남았어요 진정 진정 딤지리 딤지리 자 저희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까 분명 다시 만날 날이 머지않게 빠르게 올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궁금하고요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궁금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마지막 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첫 장면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곡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장면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장면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되셨어요? 잘 맞춰서 잘 부탁해요 아유 원 자고래 너뿐 나뿐 나뿐 나뿐지 정서 같지 않은 꿈이니 땅바낸 게 인정 세상에 진정한 일조지성 진정한 일조지성 렛츠고 진정한 꿈이 기르지 않고 내 춤선 오늘 비춘걸 내 꿈을 추는 듯하게 가질 것만 같은 너와 나 입은 화이팅, girl 너에게 나를 맡겨 화이팅, girl 이번주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난 성대를 넘을 것만 같아 너와 나랑 지금 화이팅, girl Oh, I just beat my girl 화이팅, 화이팅, girl 종이 꿈이 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멈출 수가 없었다 화이팅, girl 화이팅, girl 예상에 서지 음의 장든 전기 정말 빠르지